메타버스 2 게임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거였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2 게임이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죠 알아보러 가시죠 레츠 고 서울과 뉴욕 쪽에는 동네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서울은 홍대, 서울숲, 건대는 물론이고 뉴욕 센트럴파크나 타임스퀘어도 구축이 된다고 하고 본인이 가진 땅을 구축하고 랜드마크로 키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란다 어떡해 너무 재밌겠다 메타버스 게임은 가상으로 원하는 걸 누릴 수 있는 게임이다 해봐봐 먼저 해봐 메타버스 게임은 가상현실에서 건물을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게임이다 정답 lov Wise 메타버스 게임 naire 감사합니다.